한 대? 오오 병량문 나간 병량이.. 아 씨.. 10화 아무도 안 들은가봐 극혐 3전진! 3전진! 8전진도 있다 둘 3번 둘 아.. 10화 또 있네 3번 10화 망했네? 이거 망한거 맞지? 3번 10화 다 풀 3번 10화 다 풀 3번 부스팅 했다 10화 다 있어요 3번 난 오빠를 버리겠어 과감하게 난 죽었지 어.. 사운드 나 오 센터 나 파 비가 사운드 나 아니야..디야..디 비가 계단 내려가는 소리였는데 어 어.. 와.. 비가 자 나 이제 죽을거 같애 나갔나보다 밖으로 어.. 저것은.. 왜.. 자동차? 미친 미친 뭡지? 1번 밖으로 나갔다니까 아예 1번도 이제 다시 돌아올거야 이제 그래도 한놈정도 있어야지 어.. 이제 없네 이러면서 돌아오는 중이야 쟤네 야,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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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분명히 아,... tua※ Aunty 나ующüy athlet admit 두렵게 말했네 ㅋㅋㅋㅋ ㅋㅋ 주완연 아 개빡치네 네 긴장감을 조성해 준 거잖아 다 있을 거 같잖아 1번 전진 나와있나? 1번 전진 하나 더 둘 다있다 둘 다 둘 다 있어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3번에서 왼쪽 왼쪽 나이스 아 뭐야 쟤 반이었어 방금 나 죽인 놈 반이었다고 에이 들어가심 먹고 들어가심 3번 보면서 가 3번 조심해 네 3번 2층 조심해 센터 치른 거 그냥 달려라 가자 이제 달려라 1번 보면서 가 달려라 방심하지 말고 숨어서 서래 아니야 괜찮아 방심해 원래 모든 사람은 방심하게 되있어 좋아좋아 죽어라 이겐 적개만 봐줘 적개만 맞다 1번 왠지 죽을 것 같다 왠지 죽을 것 같다 흐어어어 어어어어 뭘 빠이야 죽어 놓고 써 지가 먼저 빠이지 저 유턴 못 날렸으면 위험 있어 못 날렸으면 안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 엄청나다 4명 나온 거지? 대회 연습하나봐 대회를 저렇게 해? 저기 젠틀맨 저기 대회팀이야? 젠틀맨 대회 나갔던 오더수가 저 팀이 있어 그럼 대회팀인가 보네? 응 그냥 얘네 회전 대회처럼 아니 무슨 전략을 이렇게 했지? 앞에 있어요? 나 설 때 힘 날린다 나 3번번으로 힝기 왔어 힝기 담방 왔잖아 힝기 있어? 힝기 잡아줘야 돼 힝기 둘 창순아 창순아 힝기 있어요 힝기 둘 하나 반대 둘 다 있잖아 얘 어 둘 다 유턴한대 하나 힝기 한대 하나 창문 앞 하나 창문 앞 하나 더 창 창 요새 연마 까고 창으로 돌아오는 거 같은데 나 창 창으로 이거 힝기 좀 돼 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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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다 힝기 와 마이스 왔다 마이스 왔다 마이스 왔다 마이스 왔다 마이스 왔다 힝기 힝기 J팀이라고? 힝힝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 아니지 아니 잘못 말했어 장난이에요 힝힝 아무도 연습하는 거 알지 이게 말한 거지 장난이지 장난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장난이야 완전 진정하게 말한 거 같은데 아니야 장난이야 악감 좀 생기면 안 돼 안 보여요 껌기 조심 야 센터들 센터들 지치기 상위층 지치기 지치기 둘 힝기 힝힝힝 힝힝 힝힝 단부 하나 창 나카 3번 뒤치기 아 연어장 잘못 받았다 힝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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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기들이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돌려요 왜 돌려 돌린다고 아 오케이 돌요 돌려 둘이니까 어 뭐야 이러면 안 돌려도 되는데 흫 힝기 하나 더 있었거든 하나 더 지금 저거 둘 다 잡은 놈이야 잡은 것도 아니면서 둘 다 잡은 놈이야 잡은 것도 아니면서 아, 저거. 초란척. 진짜 빨리네, 형준이. 형준이 3, 2층이었어요. 형준이 돌리라고 하니까 벌써 5번가 있어. 개빨러. 러너에요, 러너. 나 뒤로 가봐. 맞다. 아, 데몬스나 있었어. 아파. 부스팅 뛰는 거 잡아볼게. 부스팅 안 뛸걸? 있어, 있어, 있어. 아직 넘어오진 않았어. 어, 나 뒤짐. 이거 부스팅 쓰나, 그대로. 홀딩. 섬고, 섬고. 귀여워, 오빠. 쓰나 안 들면 안 돼?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 오빠. 껌기 쓰나. 아, 껌기 라플. 껌기, 껌기. 야, 뒤치기, 뒤치기. 아니, 오빠 쓰나 안 들면 안 돼? 라플 들어. 아니, 오빠가 부디까 어무쩡, 어무쩡 거려. 오케이, 오케이. 오빠가 라플이었으면 다 씹어먹었을 거야. 당연히 아닌 것 같아. 합냐, 합냐, 합. 매번 죽은 거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침이.. 음.. B쪽 저시네. 쪽쪽 안 맞봐요. 팔바닥, 팔바닥 라플. I, 나 B 갈게. A, I. 아, 안 보이는데. 우리 7번 쪽은 아무 다.. 아, 보고 있구나. 예, 센터 다 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다 안 맞았다. 1, 1크치나. 1크치나에 라플 하나 더 있어요. 1크치나? 나 빠졌어 상철아 삼촌 아 오케이 뭐야 이거 사운드 나 비로 갈게 나이스 B칭 조심 B칭 이거라프 와라 와라 온다 오빠 들어왔어요 차쪽 죽었어? 나이스 B칭 들어간거 모르지 센터하나? 모를걸 센터 둘 센터 둘이래요 7번쪽 아니지 응 센터야 그냥 센터 둘이요 빼는 사운드인데? 뺐어 얘네 5번 쓰나? 5번 쓰나 7번 온라 잡았어 잡았어 라스트 모른다? 3번 3번 라스트 3번 나이스 와 사사살네 어지러워 샴바람 너무 센나 3마카 나이스 3세 1세 1세 이거 A조심 하나 둘 더 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1번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라스트 1번 박스 화분 박스 있어 1번 나이스 아직 안아차 3세 1세 4세 2세 2세 4세 1세 1세 4세 4세 1번 안 보였어 방금 빠른 건 없었어 내가 당길게 아 센터 왔다 이미 와있다 센터로 내가 제가 2층 앞에 가서 봐줘 B 가요 B 가요 아 센터 디츠 사운드 들었구나 나 B랑 8번 7번이랑 8번 시작 4번 있을 것 같은데 안 있을거야 7번 하나 더 2층 갑니다 아니다 2층 패스했다 B 계단 B 계단 울산.. 울 배 쪽으로 갔어 아래에로 들어갔다 B 한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센터폭 하나 아 나 포 맞았어 아 근데 레아 졸리다 아 게임은 오래 할게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3분 2 3분 2 1분 2 1분 1 1분 2 1분 2 1분 3 1분 2 1분 4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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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그대로 칠 5번으로 갑니다 5번 갔어 형준이 한 대도 못 침 기다리고 있음 앞에 있어요 앞에